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현지 한 병원에서 얼굴 기형 어린이에게 무료 수술을 하는 의료봉사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. 김 여사는 무료 수술 봉사 프로그램 스마일 포 칠드런을 통해서 아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될 거라며 한국과 베트남 의료진이 27년째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 프로그램에는 양국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고 올해까지 약 4200명의 베트남 어린이가 무료 수술을 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.